다음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유튜버의 이름 쯔양이라는 유튜브 이름 다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독자가 천만 명입니다. 먹방 유튜버인데 전 남자친구의 4년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과 같이 등장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알리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은 쯔양이 대학 휴학생의 시절에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를 했더니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 남자친구가 어떤 유흥업소 같은 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업소에다가 쯔양이라고 하는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술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느냐 너 그러면 유튜브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먹방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그냥 크게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송이 잘 되니까 본인이 소속사를 만들어 놓고 7대 3에 상당히 불공정 계약을 갖다 맺었는데 전 남친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돈을 주지 않아서 치킨을 사 먹을 돈도 없었다. 이 먹방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데요. 내가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성공을 했었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4년간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좀 섞어서 좀 드리자면 당시 일단 쬐양이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들도 좀 나왔고 관련 영상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전 남자친구는 지금 고인이 돼 숨진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요? 글쎄요. 지금 쬐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가정에서의 어떤 폭력이 이어져서 소위 매맞는 아내 신드롬 같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맞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사실 1차로 쬐양 씨 측에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성폭행이라든가 상습폭행, 상습협박, 공갈강요,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1차 고소를 딱 하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취하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해당 약정을 위반화해서 다시 2차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사의 관계에 연관해가지고 정상금을 청구를 해달라든지 전속 계약을 해제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민사소송을 병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이런 혐의 사실에 비춰봤을 때 한 징역 5년 이상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사실은 이 형사고소가 공소권 없음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되어버렸고요. 이것은 이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종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고요.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고요.